1.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죠. 공예에 끌려오셨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나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또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른 색으로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보통은 빨간색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앞에도 한번 쭉 보세요. 26장, 25장, 24장. 그 장 대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확 줄어들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딱 두 마디 정도만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줄어든 말씀을 한번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일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한마디 말씀도 하지 못하셨을까 하는 생각, 첫 번째 생각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선포하실 수 있었으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는 마음으로 굳게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셨구나라는 생각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 마음을 닮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사역이에요.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기를 바라시며 세 차례나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다 하셨죠? 늘 어떻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 일에 묵묵하게 침묵하시며 끝까지 그 일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이 일들을 감당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두 마디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무료로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바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와 그리고 4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부르시셨던 그 한마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한마디 외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어떠한 일들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여러가지 일들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신 대로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묵묵하게 침묵하며 예수님과 같이 그 끝까지 그 사명과 세욕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고 막 이러한 저런 아 이건 아닌데 아 저건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묵묵히 주누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범호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누님의 힘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던 그 길 하나님 우리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순정하며 침묵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활약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주의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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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